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지같은 짓거리 하다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이야기 가지고 왔는데요 하필이면 내 고향이야 아는 사람 아닌가 모르겠네 제목 개인 남편에게 사기결혼 당해가지고 이혼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뱃재 이러면서 위자료를 안주는거야 그래서 어 그래 한번 죽어봐 이렇게 소문을 쫙 뿌렸더니 빌빌 싸며 돈을 가지고 옵니다 원제 남편이 게이 양성여자 아무튼 이혼했어요 여기가 화력이 가장 강하다고 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읽어봅니다 바쁜 분들을 위해 요약을 할게요 전 남편에겐 아주 심각한 알콜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건 개인과 양성에 아무튼 그런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 저에게 이혼을 당했지만 위자료 전혀 안주고 계속 뻔뻔하게 모르세로 지내고 있습니다 대충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가 너무 막막하고 이걸 저 혼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전혀 모르겠기에 조언을 여쭙고자 이렇게 글 올려보는거에요 우선 저는 30대 초반 여자구요 전 남편은 진공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연고는 물론이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완벽한 타지에 이 인간 하나만 보고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요 평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던건 그냥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뭐 장거리 연애였고 제가 원래 술을 안 마시다 보니까 데이트할 때도 같이 술 마실 일이 전혀 없어서 몰랐는데요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알콜 문제가 진짜 심각한거에요 사흘 이후로 거의 매일 술을 마셔야 됐고 잠을 잘 때 다섯번 중에 최소 네번은 침대에 오줌을 싹 갈겼으며 음주운전도 서슴지 않았어요 엄청 자주 했죠 그런데도 이 인간은 오히려 적반하자 이제 결혼도 했는데 니가 뭐 어쩔거야 이런 태도를 보였고 결국 술 문제로 뭐라 했더니 저를 벽에다 강하게 콱 밀치고 거실 벽도 주먹으로 쳐서 다 박살냈어요 그리고 본래 남편이 키우던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제가 집에 들어온 이후로 아예 돌보지도 않고 그냥 싹 다 저한테 던져버리고 그래 지는 계속 술 마시러 다니며 밥 한번 산책 한번 제대로 챙기지 않았으며 그러니까 개하고 저를 덩그러니 방치해둔 세상 무책임하고 거지같은 인간이었다 이거에요 결국 이런 미친 알콜 문제와 거지같은 폭력성을 겪다가 안되겠다 싶어서 결혼 한달만에 처음으로 시댁에 이야기를 했는데 헐 시댁 식구들은 이미 이런 문제들을 다 알고 있는거에요 개아가 원래 술 마시면 좀 그랬다 니가 잘 그레쳐가지고 달래가지고 사람 좀 만들어봐라 이런 소리하는데 아니 이거는 장가를 보내기 전에 부모가 했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정말 기가 막혔지만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알코올이라도 해결을 해야지 싶어서 치료 한번 받아보자고 권유를 했는데 끝까지 뭐? 알코올? 야 장난하냐? 나는 아무 문제 없어!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술집도 아니고 아가씨들 나오는 술집도 다녔고 하루는 그 여자들과 연락을 하다 저한테 걸려가지고 본인이 먼저 폰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면서 내가 이렇게 다 알려줬으니까 한번만 봐줘! 다신 허짓거리 안할게! 이렇게 싹싹 빌면서 약속을 했는데 정말 그지같고 싫었지만 그래도 남편이니까 한 번은 믿어줘야지 싶어가지고 봐주고 비밀번호도 알고 있지만 진짜 한번도 안 열어봤거든요 그런데 여자의 촉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하루는 밤에 누워있는데 이게 문득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폰을 열어봤는데 진짜 상상도 못했던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공공 어플이 깔려있었는데요 이걸 보니까 최근은 물론이고 저랑 연애할 때 아니 그 이전부터 특공 젠더들과 성꼼꼼 이런 대화 및 성매매를 했더라고요 거기다 온갖 처음 보는 더러운 영어들부터 서로의 사진까지 주고받으며 나눈 대화들을 보니까 손이 막 덜덜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그냥 꾸민 줄 알았다니까요 보고도 못 믿는 거죠 심지어 지가 당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소리하는데 진짜 아니 차라리 그 상대방이 여자였다면 제 머리와 심장에 불을 지르고 맷돌로 쥐어짜서라도 이해를 해버리는 노력을 했을 텐데 이거는 그런 범주가 아닌 거잖아요 나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이 사람은 개인 사업자라서 그런 제약이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출근했을 때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짓을 하고 다녔구나 이런 것도 모르고 한 집에서 같이 살며 살 부대끼고 살아왔던 내 자신이 너무 멍청하게 느껴졌고 혹시 이상한 병이 옮은 건 아닐까 이런 걱정도 됐습니다 물론 나중에 싹 쥐어버리고 발뺌을 할까 싶어 이 모든 걸 다 제 폰으로 찍어서 증거로 만들었고 바로 그 다음날 녹음을 켜고 따져 물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? 너 지금 이거 오해하는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너만 사랑해 이건 그냥 내 개인적인 취향이야 성향일 뿐이라고 그런데 이거 너는 싫어할 게 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숨기려고 했던 거야 왜? 너 사랑하니까 아니 술집 여자와 연락을 주고 받는 것도 참았다는 건데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냥 영혼이 비틀어지는 기분이에요 그냥 사기 결혼 당했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 통보했습니다 끝이라고 그런데 이 인간 죽어도 이혼을 못 해주겠다며 술에 만취해가지고 제 직장까지 찾아왔고 아니 쳐들어왔죠 결국 제 신변이 걱정돼 회사 건물에 기다리고 계셨던 저희 아빠랑 마주쳤는데 이때 온갖 쌍욕을 퍼부으며 저희 아빠 멱살잡이를 했어요 난동을 부렸죠 그래서 경찰이 출동했고 당연히 협의도 안 돼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는데 그런 와중에도 특공터에 성매매 하는 걸 보고 이 인간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으며 이 내용 역시 추가 증거로 제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올해 초죠 그런 분이 늘어놓고도 남을 인간이죠 결혼 생활이 그리 길지 않았고 애 없을 때 정리한 거 이게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남편 본인은 물론 모든 걸 알게 된 그 시댁에서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듣지 못했고 그저 일방적으로 당한 저와 저희 친정 가족들에게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돼버린 거예요 끝까지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뻔뻔하게 배를 째라면서 위자료 한 푼 주지도 않는 이런 인간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현명한 좋은 꼭 부탁드립니다 못 믿는 분들 계실까봐 사진 첨부해요 판결문입니다 성매매 폭력 등으로 가정이 파탄되었다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판결문이에요 댓글 1번 일단 통장 압류를 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세요 님이 아무런 행동을 안 하니까 안 주는 거잖아요 그 참 말을 쉽게 하네 미친 인간이 배를 째라고 하는데 여기서 뭔 행동을 더 해야 돼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글 쓰는 거 아니야 사업하는 사람이면 주거래 은행에다가 가압류를 설정해 두면 되겠군요 비록 쓴이가 돈을 빼오진 못하겠지만 당사자도 못 뺐으니까 끌 끌 끌 끌 끌 3번 주거래 압류해도 다른 은행 개설 가능해요 특히 농협이나 이런 지점 은행은 직접 개설한 지점을 일일이 뒤져야 압류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문제는 압류를 해도 또 개설하고 또 힘들게 찾아가지고 또 압류해도 또 개설하고 이게 반복이야 그러니까 쓰니 그냥 아우팅 해버리는 게 제일 빠를 수도 있어요 돈 안 주려고 마음먹은 놈은 빠져나갈 국리만 해야지 해결할 생각 따윈 없거든요 참 긴 싸움이 되겠네요 2번 아니 위자료 소송이나 압류 가능하지 않습니까? 일단 변호사 상담받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상처는 아물지 않겠지만 받아야 할 보상은 받아야죠 폭력과 협박 이걸로 어쨌건 건지 신청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급하니까 이것도 좀 알아보세요 3번 그깟 위자료 몇 푼과 영혼 없는 사과로 쓴 이의 상처와 아픔이 없어질까요? 저라면 명예훼손을 각오하고 변호사 상담해가지고 벌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저 인간 얼굴 이 만천어에 공개해버릴 거예요 4번 아니 그냥 지들끼리 그러고 살든가 해야지 왜 애만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남한테 민폐를 끼치는 거야 100번 양보해서 결혼하기 전 연애하기 전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으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냥 남들 이목 신경 쓰느라 위장 결혼만 한 거라 이건데 아니 지금 이게 사람 새끼냐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평생의 배우자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한 상대는 무슨 죄야? 5번 지금 이거 진공에서 완전 이슈라 찾아봤는데 헐 역시 관상은 과학이네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저런 것들은 아예 이 사회에서 영혼을 매장시켜버리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뭐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쓰니 신비언이 심히 걱정됩니다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해코지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된다 이거예요 밤길 조심하시고 나중에 꼭 후기 올려주세요 드듣글 와우 나도 사진 봤는데 다리문신 미친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? 2번 어? 저 인간 사진 어디서 볼 수 있나요? 6번 아니 판결로 났는데 그냥 형사 고소하세요 저 새끼 돈 들어오는 통장 차압 충분히 가능합니다 7번 홀리 쉣 진공인 것도 놀라운데 같은 업 종사자라니 그지 같네 8번 아니 근데 시댁에서는 왜 사과를 해야 돼? 네 남편이 쓰레기 짓거리 한 거 사과하라고? 아니 부모는 뭔 죄인데 애초에 네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거지 안 그래? 대댓글 자식을 저렇게 키운 죄 다 알고도 장가를 보낸 죄 또 알고도 참으라고 주둥이 놀린 죄 이거 내 딸이 당했다고 생각하면 눈깔 확 돌아버리겠는데 이 그지 같은 게 어디서 감히 쓴 탓을 하고 있어 미친 거 아니야? 본인이냐? 9번 와이씨 저 진공 사람인데 여기 진공 진짜 개좁은데 저런 짓거리를 했다고? 한 달이 걸치면 다 아는 곳인데 야 간도 크다 한 달 뒤에 올라온 후기입니다 어제 올라온 거예요 소식을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다시 올립니다 나름 사이다 후기랄까요? 전에 제가 올린 내용이 이 좁은 진공 바닥에 하루 이틀 새 다 퍼져버렸고 그렇게 사람들 입방하에 오르내리게 되니까 이 그지 같은 인간이 이건 또 무서웠나 봐요 판결 이후 6개월 동안 돈 10원 한 푼 안 줘도록 버티다가 글 올리고 일주일 만에 위자료 꽁천만 원 다 받아냈습니다 여기 화력이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가요 여러분들의 걱정어린 조언과 충고들 덕분에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두 번 다시는 안 나오길 바라며 모두들 정말 감사드려요 안녕히들 계세요 댓글 1번 잘 해결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쓴이 전 남편 제 지인의 지인이야 더 소름 돋았던 기억이 납니다 역시 좁은 진공이야 사실 저도 그 인간 몇 번 보긴 했는데 솔직히 말할게요 겉으로는 전혀 그렇게 안 보였거든요 역시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르는 건가 봐요 대주위에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나 하고 다녀야겠어요 2번 아 그 이거요 맞아요 진공 사람들 사이에서 핫 이슈였죠 핫 이슈 우리 병원 원무과 직원들도 누군지 다 알 정도로 어쨌든 잘 해결됐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3번 지난 걸 올라오고 얼마 안 돼서 그 인간 업체 명의랑 전화번호 인스타까지 싹 다 털려버렸던데 이 정도면 뭐 거의 사회적 매장이겠죠 덜덜덜덜 아이고 그러게 왜 그러고 살았나 모르겠네 아니 위자료라도 잘 줬으면 최악은 면했을 거 아니야 개 멍청하다 정말 이젠 뭐 사업은 물론이고 고개도 못 들고 생겼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일이든 없는 일이든 이미 저질렀으니까 그건 뭐 돌이킬 수 없는 거고 그럼 그 후처리라도 잘해야 돼 물론 편을 드는 건 아닌데 그거라도 잘했으면 이런 꼴은 면했겠죠 지 계산은 이거야 이런 추잡한 일로 이혼했다는 말은 쓰니도 못할 거라고 계산을 하고 배짜라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대로 벌받았네요 축하합니다 친구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